안녕하세요. 주식회사 CMS는 AI, 인공지능과 3차원 비전, 그리고 로보틱스 기술을 융합하여 물류, 제조, 모빌리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진흥화된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CMS는 이번 2023년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에서 국내외 글로벌 기업 현장들에 적용되어 양산성이 검증된 다양한 AI 비전 로봇 자동화 솔루션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팔레트 위에 무작위로 놓여있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박스 또는 포대를 집어 컨베이어 벨트로 이동시켜주는 랜덤 믹스트 디팔레타이징 솔루션과 비전 인공지능이 박스들의 크기, 모양, 수량을 인식해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한 최적의 형태로 팔레트 위에 자동 적재해주는 믹스트 케이스 팔레타이징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랜덤하게 쌓여진 제품들의 종류와 위치, 피킹 포인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주문에 따라 필요한 제품 및 수량을 선택 분류하여 담아주는 오더피킹 솔루션도 시연하고 있으며 형상의 차이가 있거나 유연한 재질의 대상체를 인식해 대상 표면과 일정한 거리, 등사 각도를 유지하도록 제어하여 표면에 안정적이고 일정하게 작업을 가이드하는 어드밴스트 디스펜싱 솔루션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CMES의 성장과 발전 또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